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바로 전 캐스트에서요. 제가 수능에서, 6.9 수능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구조 에즈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에 81번이 나왔고요. 6.9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를 설명드릴 겁니다. 바로 후치수식이에요. 이게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요. 해석을 한다는 게 아는 단어만 가지고 짜짓기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흔히 하는 예시가 있어요. 만약에 한자를 20개의 한자 뜻을 알아요. 근데요, 20개의 한자를 문장으로 딱 썼습니다. 이거 해석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어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단어,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아주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만 알면 해석할 거라는 오해를 합니다. 중국어랑 똑같고요. 러시아와 똑같아요. 러시아와 단어 20개 안다고 20개의 단어를 문장으로 썼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순대로 해석해야지만 이게 이해되는 글로 변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입니다. 단어 수거를 아는데 학생들이 눈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끊어 읽기, 묶어 읽기. 그 중에 오늘 핵심적 내용 후치 수식이에요. 우리말 구조에 없죠. 한국어는요,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씁니다. 예쁜 아이, 잘생긴 아이. 근데 영어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데 아주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가로 여는 거는 좀 아는데 더 중요한 게 가로 닿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뭐를 꾸미는 거구나. 이것만 알아도요, 문장 해석 실력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후치 수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영어는 후치 수식 구조가 몇 개가 없어요. 딱 외운 다음에 그냥 적용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명사 다음에 투 부정사가 나오면 확률적으로요, 후치 수식이 먼저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면서 뭐뭐 하는 뭐뭐 하리예요. 그래서, give me something. 명사 다음에 투. 마실 무언가를 줘. 나 책이 없어. 읽을 책이 없어. 아직은 쉽죠? 제가 이따가 수능에 나왔던 문장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명사 다음에 투는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이 기본이다. 근데 가로 여는 건 아시죠? 가로를 어디서 닫을까요? 그게 포인트예요. 1번, 동사 앞에. 2번, 접속사 앞입니다.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동사 앞에, 접속사 앞에 닫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문장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마침을 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명사 다음에 투는 후치 수식이다. 두 번째, 명사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한 귀로도 흘려도 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들어본 적 없어도 푸는 데 시장은 없습니다.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던가 명사 뒤에 ing, 명사 뒤에 pp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후치 수식이에요. 똑같아요. 가로 닫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 앞에 닫는다, 접속사 앞에 닫는 겁니다. 가로 닫는 거는. 그러면 아직은 쉽습니다. 자동차, 명사 뒤에 형용사는 후치예요. 동사 앞에 닫는 겁니다. 렌트를 위해 이용 가능한 자동차가 전부 예약되었다. 두 번째, 소년. 명사 뒤에 ing, 가로 엽니다. 가로 닫는 건 동사나 접속사 앞에. 그럼 이거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 소년이 우리 아들이다. 되게 쉬워요. 닫는 공식이 되게 쉽단 말이에요. 기본 공식이. 명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 명사 뒤에 형용사 ing, 가로 열고 닫으면 된다. 세 번째, 조금 올라갑니다. 원래 제목을 관계사라고 하죠.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심지어 어려운 말로 동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격의 됐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사 뒤에 됐, 명사 다음에 WH라고 해서 후가 나오던, 훈이 나오던, 아니면 위치가 나오던, 후즈가 나오던, 웬이 나오던, 외열이 나오던, 자, WH예요. 명사 다음에 됐, 명사 다음에 WH 나오면 가로 열고 가로를 닫는데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 가로 닫는 게 중요해요. 그냥 동사 아니라 두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닫는다. 접속사 앞에 닫는다. 물론 대시나 WH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후치 수식이에요. 볼게요. 그 경찰이 소년을 잡았다. 명사 다음에 했나 쓰면 가로 엽니다. 후치 수식. 두 번째 동사 없죠. 여기 뒤에는 그건 마치필이 닫는 거예요. 됐은 해설을 안 합니다. 그 자동차를 훔쳤던, 그 소년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그 자동차를 훔쳤던, 그 소년을 잡았다. 밑에 햄문. 자동차, 명사 다음에 위치가 나왔네. WH 가로 엽니다. 가로 닫는 건 두 번째 동사 앞이 기본이에요. 위치는 해석을 안 합니다. 자동차, 주차장 위에 있던 자동차가 내 거야.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가로 닫는 것만 알면 되고요. 아직은 예문 쉽습니다. 그 다음 예문.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죠? 어려운 말로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중요한데요. 명사, 명사, 동사가 나와 아무 관계없는 명, 명, 동이 나오면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게 얘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닫는 겁니다. 또는 접속사가 나오면 그 앞에 닫습니다. 그럼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예요. 줄리는 여자아이다. 명, 대명사, 명사 같아요. 명, 명, 동은 후치예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없죠? 그럼 마취표에 닫는 겁니다. 줄리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여자아이다. 그 다음 장. 나는 책을 읽고 싶다. 명, 대명사, 명사입니다. 명, 명, 동, 후치. 그런데 두 번째 동사가 없네요. 이거 뒤에 그럼 마취표에 닫는 겁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싶어한다. 그녀가 작년에 썼던, 아, 나는, 나는. 나는 그녀가 작년에 썼던 그 책을 읽고 싶다. 되게 쉬워요. 명, 사, 다음의 투, 후치. 명, 사, 다음의 효용사, INGPP, 후치. 명, 사, 다음의 대신한, WH, 두 번째 동사 앞에. 명, 명, 동, 가로 열고 두 번째 동사 앞에. 자, 그러면 이제 실전 예시 문장으로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의 기본이에요.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에 열고 닫는 건 기본입니다. 수식어고요. 많은 양.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에 닫고요. 정보의 많은 양은 명, 사, 다음의 효용사가 나오면 후치, 수식. 가로 닫는 건 동사 앞에 닫아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의 많은 양이 빠르게 하고 있다. 동사, 시작을. 전사가 나오면 명사에 닫고요. 성인기의 시작을 더 빨리 하고 있다는 거다. 두 번째 의문. 사람들. 명, 사, 다음의 ING가 나오면 후치, 수식이고요. 기본 공식, 동사 앞에 닫는다. 그래서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정되어 왔었다. 주로 전사, 명사, 쉬고고요. 보즈은 그것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가 보겠니 한반도 얘기하는 겁니다. 한반도 출신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한반도 출신 사람들로 주로 한정되어 왔었대요. 세 번째 의문. 아마도 가장 큰 장애물. 어? 명사담에 투구정사가 나오면 후치 기본이고요. 그래서 동사 앞에 닫는 게 기본이에요. 어른들에게 노는 것에, 놀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른들은 보통 놀이를 안 한단 말이야. 어른들에게 노는 것에, 놀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걱정거리라는 거다. 명사담이 됐나 왔으면 가로 열저. 해석 안 하고 후치. 가로 닫는 건 두 번째 동사 앞인데 내가 어디서 닫으라고 했지? 두 번째 동사 앞 아니면 접속사 앞에서 닫는 겁니다. 무조건. 만약 뭐뭐라면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놀이를 하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은 걱정거리라는 거다. 그들이 어리스럽게 보이고 부적절하게 보이고 또는 멍청이로 보일 거라는 걱정이 어른들에게 놀이를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허용해. Allow A to be. A가 또는 A에게 B하게끔 허용하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놀게끔 허용한다면 어리스럽게 보이고 부적절해 보이며 멍청이로 보일 거라는 걱정? 그게 어른들에게 놀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일 거라는 거다. 어때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만 알면 되는 것을 느낌으로 풀잖아요. 얘는 지금 세 줄이죠. 네 줄, 다 줄 넘어가면 단어만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6구 수송을 보시면 압도적인 문법 구조 1번은요. 후치 수식입니다. 그게 의미 단위별 해석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as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케이스에서 제가 계속 대방출하는 이유는 뭐죠? 제발 공부 좀 해라. 영어 별거 아니다. 단어는 외우는 게 맞지만 내가 외운 다음에 적용하면서 해석 실력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다. 지금 이제 겨울입니다. 아직 수능까지 시간 많이 남았죠.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1년 빡세게 공부해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